전유진이 솔로 곡을 발표할 수 있을까요? mbn이 탑텐쇼가 계획보다 빨리 월요일에 방송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유진은 한국 음악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최근 그녀의 솔로 무대가 mbn의 탑텐쇼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팬들은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이 월요일로 옮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유진의 솔로 무대는 어떤 모습일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 mbn 탑텐쇼의 방송시간 변경 mbn은 탑텐쇼의 방송시간을 기존 주말에서 월요일 저녁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저녁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 변경이 전유진의 솔로 무대와도 연결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2. 팬들의 기대감 고조 전유진은 오랫동안 팬들이 기다려온 솔로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매력적인 무대를 보여주었고 팬들은 그녀의 솔로 곡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송에서 그녀가 손태진과 린과 함께 부른 바람의 노래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하모니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무대는 앞으로의 솔로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이번 탑텐쇼에서 어떤 곡을 선택할지 그리고 그 곡을 통해 어떤 감정을 전달할지에 대해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전유진의 음악적 스타일 전유진은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진솔한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음악 스타일은 단순히 대중적인 트로트나 발라드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그녀의 스타일은 많은 팬들에게 위로가 되며 이는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깊이 있는 예술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녀의 노래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녀가 전달하는 감정에 공감하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유진이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진정한 뮤지션으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방송 관계자들의 기대 방송 관계자들은 이번 탑텐쇼에서 전유진이 보여줄 솔로 무대를 통해 시청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방송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양한 기획과 흥미로운 무대로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유진의 솔로 무대는 그녀의 개성과 음악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전유진이 보여줄 특별한 무대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솔로 무대에 대한 팬들의 반응 전유진의 팬들은 그녀의 솔로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녀의 솔로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어떤 곡이 선정될지에 대한 추측이 무성합니다. 그녀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은 그녀의 선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유진이 직접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팬들은 그녀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더욱더 그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전유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그녀 역시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6. 전유진과 팬들의 관계 전유진의 팬덤은 단순한 팬을 넘어 그녀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는 가족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팬들은 그녀의 노래와 무대를 기다리며 그녀가 보여줄 솔로 무대를 통해 어떤 감동을 받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로서 앞으로도 그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전유진의 앞으로의 계획 전유진은 이번 탑텐쇼를 기점으로 더 많은 무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으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 무대 이후에도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팬들은 그녀의 다음 행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8. 전유진의 음악적 성장 과정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가족도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유진은 가족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음악 장르에 노출되었고 이는 그녀의 음악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시절부터 가창 대회에 참가하며 무대 경험을 쌓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는 음악적인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원에 다니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음악 이론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그녀가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의 음악에 진정성을 부여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9. 전유진의 음악적 스타일과 영향 전유진은 트로트, 발라드, R&B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감정이 풍부하고 진솔한 가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따뜻함과 위로를 느끼게 하며 이는 그녀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전유진이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들로는 이선희, 나훈아, 그리고 소양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스타일을 지니고 있지만 전유진은 그들의 음악을 통해 감정표현과 무대 장악력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 자신의 색깔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0.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전유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음악에 대한 생각과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통 방식은 팬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전유진을 더 가까이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팬미팅과 팬사인회 등의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와 팬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1. 전유진의 음악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 전유진은 단순한 아티스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기부활동과 자선공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의 이미지와 음악적 메시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많은 팬들이 그녀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12. 전유진의 향후 목표와 비전 전유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장르의 곡을 시도하고 더 많은 무대에 서기를 19. 전유진의 역할